자 여보세요. 네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? SBB테크. SBB테크요? 네. 네 매숙가구 비중은요? 매숙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44,240원. 네. 네 비중은 14%예요. 음 이거 좀 애매하네요. 과거에 어떤 영광은 있는 기업은 맞는데 네. 지금은 모르겠어요. 한 1년 지났는데 결과가 없잖아요. 그렇죠? 네. 기술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조금 멈춰 있어서 아주 긴 흐름성에서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쭉 떨어질 것 같거든요. 이거는. 그래서 기다려 보는 거는 좀 기다려 보세요. 일단 앞서 최근에 올해 초에 있었던 수급이 있었고 역시 시장이 꺾여 내려와서 같은 섹터 쪽에 대한 어떤 흐름성이 꺾여 내려와서 내려왔던 부분이 소화되고 나면 한 번쯤 다시 올라올 것 같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. 지금 뭐 어팡이나 이런 시장. 얘 이 섹터 쪽인 분위기에서 좀 떨어진 부분이니까 떨어진 부분에서 좀 회복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이거는 뭐 이슈되면 또 강하게 올라가는 기업이니까요. 끼를 갖고 있어서 이건 좀 홀딩해 보시고 유진해 해보세요. 4만 4천 원대 같으면 홀딩은 하시되 추가 대응은 저도 이거는 뭐 낮춰놓고 올라오면 팔자. 이거 대응이 안 되면은 혹시나 더 큰 손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추가 대응 하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 보죠.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와서 4만 4천 원대 오면은 그 근처에서 조금 머물러 주니까 거기서 더 갈지 안 갈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 대응은 없이. 그렇게 조금 시간을 기다려 봅시다. 거의 다 와가네요. 얼마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. 한 4, 5일 정도면 방향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. 아래쪽으로 나올 때 리스크 관리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때 혹시나 계속 전화하세요.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담 받아도 되잖아요. 그렇죠?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세요. 아시겠죠? 일단은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한 2주 정도는 기다려 주세요. 한 3월 중순까지는 기다려 봅시다. 아시겠죠? 네. 이거 홀딩 의견 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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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